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아마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지금 단계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다.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수업을 끝까지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우선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우리가 길이를 얘기할 때 단위가 있어요 mm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현실에서 잘 쓰는 단위는 mm 만으로는 뭐 긴 길이를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라는 것을 쓰죠 그래서 mm 보다 더 큰 단위는 cm, cm 보다 더 큰 단위는 m, m 보다 더 큰 단위는 km 자 이러한 단위를 통해서 적은 숫자로 큰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래밍에서 또 컴퓨터에서도 바로 그 데이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또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비트에요 비트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컴퓨터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0과 1이 비트입니다 자 그런 내용은 우리 지금은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일단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요 자 비트가 8개 모이면 8개의 비트가 모이면 그러면 그러면 m가 cm가 되는 것처럼 8개의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비트와 바이트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8개의 비트가 1바이트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즉 1024바이트가 되면 그것은 1키로바이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1키로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1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기가바이트, 테라바이트, 페타바이트, 엑사바이트, 제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단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단위는 1024를 곱해서 이전 단위에 더 작은 단위에 1024를 곱하면 그 다음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비트에서 바이트가 될 때만 7을 곱해서 아니 8이죠 8을 곱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보통 테라바이트까지 현 단계에서는 그리고 페타바이트는 기업용 시장에서는 쓰는 단위지만 엑사바이트, 제타바이트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특수한 산업이나 과학이 아니면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는 단위라서 아마 낯설게 느껴지시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 빽빽이 하면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1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가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단위들은 1024를 곱하면 된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데이터 타입들 간의 어떤 데이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의 크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